안녕하세요 저는 남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평소에 참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가게를 하게 되면 양곱창을 하리라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곱창을 시작한지 벌써 여기서 10년이 다 돼가군요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은데요 오셔서 항상 대접받고 가는 기분으로 가실 때가 제가 제일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양곱창의 식감과 저만의 특제 소스와 숯불과 조화가 잘 어울려죠 맛나게 구워야 맛이 있겠죠 일단은 양곱창이라는 음식은 중독성도 많지만 스트레스에 소화 기능이 좋아서 먹으면 행복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양곱창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양곱창을 드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도 청결위생이고 둘째도 청결위생이고요 양곱창은 재고가 없습니다 적석요리라서 주문 시에 적석에서 바로바로 음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재고는 차이 놓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양임 소스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양곱창 재료는 최운순으로 쓰고요 양곱창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은 소스의 맛이 일정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